당신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1. 교통 인프라를 넘어 트리플 역세권이 주는 높은 가치를 품고 당신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라. 2.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생활 인프라는 기본. 대형 업무 시설도 입점 가능한 프라임급 규모의 멀티플렉스 오피스 공간에서 당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라. 3. 신설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확장 이전하는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등 365일 지원이 함께하는 전문적이고 든든한 오피스 환경에서 당신의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라. 4. 인적기술 자원이 풍부한 종합대학과 연구소 밀집지역, 행정업무와 지원이 편리한 공공기관 밀집지역에서 풍부한 인적기술 자원들과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켜라. 4.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가능성이 시작되고 당신의 가능성이 확산되는 시드큐브의 스펙트럼. 트리플 역세권, 멀티플렉스 공간, 신경제의 중심지, 창업과 지원, 문화와 예술, 풍부한 인력. 판교 테크노밸리를 넘어 동북권 랜드마크의 모든 것을 올인. 비즈니스의 원대한 꿈. 시드큐브 창동에서 시작하고 시드큐브 오피스로 완성하다.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 시드큐브 창동. 오피스임대. 문의전화 1600-3456. 시드큐브 창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